이야기 찾아 찾아 쏙쏙쏙 말하는 신체 하리자드 공주님 안녕하세요 살롬 살롬 공주님이 왜 저렇게 기운이 없냐구요? 마법의 동굴에 갈까봐 임금님이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아니 무례하게 공주님 방에 들어오다니 헤이 엄마야 허무하지마 엉덩이 파워 대단해요 유모 나 좀 밖에 나가게 해줘 안 돼요 절대 못 나가요 유모 말하는 새가 동굴로 간 신하들 소식을 알아온다고 했는데 임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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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새들한테 짝짝짝짝 하고 물었더니 짝짝짝 짝짝짝 하고 대답하더라구요 아니 뭐? 아니 짝짝짝짝짝 했더니 짝짝짝 짝짝짝 하다니 시끄럽게 짝짝짝짝짝 하지 말고 말을 해라 말을 아 네 그러니까 신하들을 봤냐 라고 물었더니 동굴에 들어가는 건 봤는데 나오는 건 못 봤다고 하더라구요 어허 도대체 동굴에 들어가 어찌 되었기에 나오질 않는다는 것이야 어찌 되긴 요렇게 되지 아무래도 무슨 대책을 사와야겠습니다 아 그래야겠어 저기 바리자드는 못 나가게 하고 예 말하는 새 너는 공주가 어디에 가면 바로 나에게 알려라 알겠지? 아 이거 아무래도 공주도 동굴로 보내야겠어 야 나 이리 와봐 이리 나 좀 보자 왜요? 마법사네 공주가 어딜 가든 왕비님한테 알리지 마라 네? 왕비님이 알리라고 했는데 어허 넌 내 말을 들어야지 난 너의 은인이잖아 내 말 안 들으면 동굴에 다시 가둘 거니까 알아서 해 아이고 누구 말을 들어야 해 아이고 이럴 땐 나도 다른 새들처럼 그냥 짭짭짭만 하고 싶다 동굴로 간 신하들까지 오지 않다니 분명 다들 동굴에 들어가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내가 가봐야겠어 그럼 이 이상 밖으로 나가기 작전 실시 몰래 몰래 동굴로 가야지 공주님 어디 가세요? 가긴 어디 빨래하려고 빨래 그럼 청소도 하세요 공주님 어디 가세요? 가긴 어디 손막국지라는 거야 그럼 술래 잡았다 그럼 술래 잡았다 그럼 술래 잡았다 올래? 올래? 나가자 용감하게 앞으로 공주님 어디 가세요? 가긴 어디 가면 놀이 하는 거야 같이 해요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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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울 거야 공주가 나갈 수 있게 도와주자 오빠들한테 아무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오 오빠들을 생각하는 이 착한 마음 파리자드 공주님, 제가 도와드리죠. 마법사님이 어떻게 해요? 네, 이름하여 유모 따돌리기 작전! 자자자자, 오세요, 오세요. 신기한 마술쇼. 일단 한번 마술 상자에 들어가 봐. 신기한 일이 생겨. 아니, 무슨 일이요? 어떤 신기한 일이요? 자,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라니까. 자자자자, 자, 들어가요, 자. 자, 아지마지로 타라지. 공주님, 지금이에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새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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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콤한.